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설아벌에 흩어져 있던 여섯 마을은 혁거세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요. 신라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신라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신라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끔 마을 사이에 다툼이 생기거나 힘을 모아야 할 때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을마다 촌장이 있을 뿐 여섯 마을을 아우르는 임금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촌장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여섯 마을이 발전하려면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러자면 임금이 필요하지요.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지요? 딱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 촌장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즈음 낯선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은 여섯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징귀한 물건들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된 농기구들이네. 우리 것보다 단단해 보이는걸. 농사 짓는 기술도 우리와 달라 곡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대. 혁거새가 그들을 이끌었어요. 여섯 마을에 혁거새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혁거새가 힘도 장사고 아주 지혜롭다는데. 알에서 태어나서 성이 박실하네.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촌장들은 혁거새라면 임금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디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섯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혁거새는 뜻밖의 부탁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혁거새가 여섯 마을을 합쳐 세운 나라는 사로라고도 불리고 신라라고도 불렸어요. 아직은 작고 약한 신라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진한에 속하게 되었어요. 혁거새가 이끄는 박시무리는 오래전부터 설아벌에 살고 있던 김시무리와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 어느 날 석탈해라는 젊은이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어요. 저희들은 철을 잘 다루니 신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들의 철 다루는 솜씨를 본 혁거새는 집과 땅을 주고 설아벌에 살게 했어요. 석시무리의 기술 덕분에 신라는 나날이 힘이 커졌지요. 석탈에는 신라의 네 번째 왕이 되었어요. 박, 석, 김, 세성씨의 힘은 엇비슷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며 나라를 다스렸지요. 조금씩 힘을 키워가던 신라는 오래지 않아 작은 나라를 공격할 정도가 되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신라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스스로 항복해오는 나라도 생겼어요. 신라는 점점 강해져서 17대 네모랑이 왕위에 오를 즈음에는 진한을 이끄는 우두머리 나라가 되었어요. 왕위에 오른 네모랑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신라는 그동안 세성씨가 번갈아 가며 다스려 왔소. 지금은 김씨가 가장 강해졌으니 앞으로는 김씨만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박씨와 석씨는 불만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모랑은 또 설아벌 한가운데에 김씨 왕실의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신라는 바야흐로 김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지요. 신라의 힘을 키워가던 네모랑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다 건너 외가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대왕마마 큰일 났습니다. 외가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왔습니다. 가야까지 외를 돕고 있으니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이냐. 자칫하면 설아벌까지 위험합니다.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장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5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왔어요. 고구려의 강한 군사들은 순식간에 외군을 물리쳤지요.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신라는 힘이 약해서 적을 물리치지 못하니 우리 고구려가 지켜주겠소. 고구려 군사들은 신라 땅에 머무르면서 나랏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네모랑과 신하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강한 고구려에 맞설 수 없었어요. 어찌하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겠소. 왜 적을 막으려면 고구려의 힘이 필요하니 지금은 참아야지요. 신라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갔어요. 고구려는 신라의 왕을 바꾸는 일까지도 간섭했어요. 19대 눌지왕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했어요. 때마침 이웃나라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왔어요.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맞섭시다. 눌지왕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거찬 좋은 생각이오. 두 나라가 서로 도와 고구려를 물리치도록 합시다. 백제와 힘을 합친 신라는 고구려 군사들을 몰아냈어요.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치자 고구려도 섣불리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신라는 한시름 놓았어요. 하지만 백제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신라 왕들은 나라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나라 곳곳에 높고 튼튼한 성을 쌓고 방방곡곡 어디든 갈 수 있게 길을 닦았지요. 새로 생긴 길을 따라 서라벌로 사람과 물건이 모여들었어요. 신라 왕들은 서라벌의 시장을 만들어 물건을 사고 팔기 편하게 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라벌은 점점 번성해 갔어요. 신라가 한창 발전하는 때의 왕이 된 22대 지증왕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어요.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백성의 산림이 넉넉해야 하고 농사가 잘 되어야 한다. 모든 백성이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는다면 힘도 덜 들고 곡식도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지증왕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우경을 널리 퍼뜨렸어요. 덕분에 신라는 한층 부유해졌지요. 지증왕은 또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동안 여러 이름으로 불린 나라 이름을 신라로 통일하도록 하라. 또 내 뜻에 따라 지방을 다스릴 관리를 내려보내겠다. 그리하여 왕의 뜻대로 신라가 돌아가게 되었어요. 지증왕은 신라 동쪽 바다로도 눈을 돌렸어요. 이사부 장군을 보내 울릉도의 작은 나라 우상국을 정복했지요. 이렇게 신라는 땅을 넓혀갔고 고구려 백제와 맞설 만큼 큰 나라로 우뚝 섰답니다. 오늘의 신라 건국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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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